안녕하세요. 요요더 유니티의 고은입니다. 지금부터 두 번째 플레이 라이프송 기린의 이젠의 AR 필터 안무를 같이 배워볼까요? 첫 번째 구간을 한번 배워볼게요. 처음에 상체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손을 위로 가져올게요. 그 다음 다리와 함께 X 그려주고 제자리에서 X 한번 그려주세요. 두 번째 파트 배워볼게요. 이대로 잠들 수 없어 가사에 맞춰서 잠드는 포즈를 두 번 취해주세요. 그 다음 X 다리와 함께 그린 다음에 없어에 맞춰서 한 번 더 X 마지막 부분 배워볼게요. 무너진다는 가사에 맞춰서 한 발, 두 발, 상체를 무너지듯이 내려가주세요. 그 다음 오른발부터 들고, 들고, 들고 마지막에 하늘 위로 뿌려주세요. 이제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. 바로 같이 춰볼까요? 내 안의 나를 만나다, 플레이라이프. Have a great da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